아 신흥사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반도 완도 이렇게 아파트하고 바다가 보이네요 와 맛있다 우리가 아까 이쪽으로 차는 여기다 아래에다 됐는데 요리에 내려가도 되겠어요 탑도 있고 그렇다 종도 있고 저 아유 탑도 멋있네요 요 근래에 만든 탑이지만 멋있어요 이 절이 문화재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뭔지 아 이제 부처님 오신날이 다가오니까 종이 있어요 종이 아 칼종이 아 종이에요 종 종이 있네 종이 이렇게 시나봐요 아 우리나라 이 채색이 너무 아름답죠 화려하고 아름다 완도 바다가 보여요 신흥사의 절에서 완도 섬이 보이네 아 아 참 새 속을 떠나서 이렇게 저기 신지 신지대교가 보이네 저렇게 신지대교 가면 저기 명사신이 나오죠 아 완도 주섬이 보이네 주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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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섬도 보이고 종이 손으로 살짝 했더니 울리네 보여요 소리 나죠 내가 보험적 울릴 순 없구 손가락 끝으로 짐 소리나요? 들려요? 소리 나죠? 너무 예쁘네요